올 퍼펙 해야해 레디 오늘은 올 퍼펙 해야해 평소에 못하던 부분을 계속 못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가? 평소에 못하는 부분을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데 평소에 잘하던 부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요 쇼핑 시작 아까 기름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왼쪽에 있는 창 cachorro 제발 이번엔 된거같애 어 뭐야 안됐나? 아니야 됐잖아 오케이 아 그래 왜 접수가 더 낫냐 아니 접근도 낮아가지고 당황했네 네 아주 좋아요